지금 저희는 이제 빌런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. 저희가 일단 오늘 빌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?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붕대인데요.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은 붕대가 막 이제 발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훌리고 그래요.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뜯기도 해요, 그렇죠? 붕대 설명 중이었나요? 네네네. 맞아요. 사실 원래 제가 이제 안무 과정이지만 제가 또 안무에 뭔가 도구를 쓰면은 제가 좀 약간 도구에 취약한 편. 도구에 취약한 편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도구 쓰면은 맨 처음에 좀 어려운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번에 무사히 약간 끝마친 것 같아요, 그래서. 맞습니다. 그럼 이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봐야죠, 다시 촬영을. 이제 시작이니까 다들 영상 끝이 맑고 망감. 이제 빌런 촬영, 여기 빌런 촬영이 되어오고요. 이제 제가 아까 이걸 다 붕대를 동선리허설 들어가는데 제가 악당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모든 포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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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3. 4. 4. 5. 5. 5. 5. 6. 6. 7. 7. 8. 9. 노래가 노래다 보니 보시면 안 돼가지고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. 제 파트에 뭔가 제스처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1절이 이렇게 살짝 오차가 있는데 2절은 얼마나 다양할지 기대가 되는군요. 2절은 내가 날아다닐 거예요. 바로 3절은 다 채 넘을 겁니다. 1절 넘을 겁니다. 우리 여기 어떻게 하냐? 뜯는 거. 자! 보민 한번 가야죠. 2절은? 네. 일단은 자랑 아닌 자랑을 할까 하는데 배웠잖아요. 이게 영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. 노력에서. 영광의 상처 없죠? 그렇죠. 열심히 안 했는데. 맞아요. 제가 빌런 추다가 빌런 될 뻔했거든요. 상처. 네. 빌런 될 뻔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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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더 멋있게 출 수 있는데요. 모르겠습니다. 지금 바닥이 안 미끄러져서 화과가 못 나오거든요. 억울한 부분입니다. 여기까지. 억울해? 억울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. 고마워. 도망쳐. 도망쳐. 초기팬 제가 말해 뭐 하는 거 아니야? 응? 사탕 아.. 어? 이거.. 이거 어떻게 먹어? 이거 어떻게 노나 먹어? 아니 지금.. 지금 어떻게 먹어? 아니 지금 이렇게 먹었죠? 지금 어떻게 먹어? 녹여 먹는 거지 깨물어 먹고 감사합니다 아아 형 혓바닥 받잖아 그럼 내 혓바닥이 아니 나는 카멜레오 문제 아아 아! 먹을 거야? 어! 형 친구 침이야 너 형 침이야 사탕을 먹었어?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얼마나 맛있다 저희 붕대 안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변수가 많죠? 제가 원래 이 붕대를 아까 만들었는데 그 약간 이게 약간 다시 만드니까 이게 안 붙더라고요 느낌이 익숙하지 않아요?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때 쓰던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들으면 네 저는 아까 붕대가 다 해줘가지고요 리오니가 하나 줬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하나 저는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 그 바로 이제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할 겁니다 아 절대 하지 진짜 무슨 말이야 사이즈 안 맞아요 오늘 제가 얼택입니다 아 오늘 좀 별로네요 아 진짜 못생기긴 했더라 그치 진짜 못생겼다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몇시 전에 잠을 못 자지 않았어 넌 1시? 아침에 알람을 안 끄더라고 1시 잤라고? 끄고 다시 잠깐 아니야 우리가 널 부르려다가 계속 참았어 대찬이가 요새 저를 너무 좋아해요 대찬이가 요새 저를 너무 좋아해요 맨날 이렇게 안겨있습니다 세정관리 간다네 어허 빨리 빨리 이거 축구 훈련하는데 이거 뭔데? 이거? 몰라요 멋있는데 야 이거 뭐야 멋있다 오케이 굉장히 만족스럽군요 네 이게 이번 이번 컷은요 저희가 이걸 뜯어야 되는데 여기에 살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차례 다음 차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딱 한 컷 남았습니다 제 중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타는 아주 야무지게 멋있는 암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대박 와 감격스러운데? 되게 따라오는 멤버들 정말 고맙고요 댄스 이사로서 우리 댄스 과장 댄스 이사예요 나가세요 이사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술래잡기 콩콩의 놀이 블럼비 하자 블럼비 하자 이 때다 블럼비 하자 블럼비 하자 고마여 한 집 줄게 세 아 형 재봉대 재봉대 내봉대 내봉대 간다 간다 고마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